한 여인의 머리핀이 여행자의 눈길을 한 번에 빼앗아 버린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물건들이 예술가의 손을 거쳐 근사한 작품으로 변신하는 것이 재미있다. 자동차 번호판이며 녹슨 철조망. 비닐봉투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을 그린 섬세한 모자이크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버려진 광고 전단지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시장 옆에선 시민들이 참여하는 패션쇼가 열렸다. 자세히 들여진 광고 전단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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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페이 시민들은 이 패션쇼에 참가하기 위해 1년 내내 아이디어를 준비한다고 한다. 시낸 재활용품 전문 매장도 많이 있다. 미국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에서 벌어지는 재활용 열기가 왠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